핼러윈 파티를 준비 중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핼러윈 파티를 준비 중 핼러윈 파티를 준비 중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저희 캠핑장에 지금 핼러윈 파티를 위해서 한참 준비 중인데요 저도 지금 약간 좀 허접하지만 변신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비 컨셉인데 좀비 같지는 않고 그지같아요 그지 그냥 이따가 저희 행사하면 더 많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컨셉이 뭐에요? 얼굴이 있을거에요? 어떤걸로 분장하신거에요? 거꾸로 얼굴이에요 지금 캠핑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할로윈 준비로 아주 연염이 없습니다 아주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 할리킨 안녕 안녕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컨셉이 뭐에요? 마녀입니다 마녀입니다 그 다음은요? 할리킨이고요 뱀파이어요 뱀파이어요 마녀에요 마녀에요? 우와 여기 마녀 사총사인데 네 포총사입니다 한 명 어딨어? 포총사 저희 포총사에요 아 포총사 포총사 오케이 차민슬 한잔 주세요 차민슬 처음처럼 없습니까? 하하하하하 저 여기 소주 한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 커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 씨 반가워요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주십시오 아 진짜에요? 아 진짜 술이에요 아 진짜 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차고 다니는거에요 아우 한잔 드니까요? 맛 좋습니다 아우 정말 진짜 술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컨셉이 차민슬이신데 정말 차민슬 주시네요 아우 싸합니다 싸해 자 지금 이제 할로윈 행사를 시작을 해서 사탕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부다 모여 있습니다 자 우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도 사탕을 믿기 쉽게 준비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아 김나 김나는 컨셉이 뭔가? 안녕하세요 좀비입니다 좀비인가? 좀비가 뭐 이렇게 깨끗해 깨끗합니다 깨끗한 좀비 좀비하면 3주 정도는 되야되지 않아? 이만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셉이 뭐에요? 저 컨셉 사람이요 어... 해리포터요 컨셉이 뭔가요? 컨셉이 뭔가요? 저 원래 독사가 먹고 지금 백사공주였는데요 사과도 잃어버리고 리본도 잃어버렸어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컨셉 버렸습니다 아 좋았어요 노 컨셉 좋아요 할로윈 행사는 뭐 애들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저희 부모들도 다 어른들도 다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즐겁고 유쾌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누나야 넣어 하하하 이거 대화합의 장소 김정은과 트럼프가 한자리 섰습니다 자 악수 한번 하시죠 악수 한번 예예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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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려고 줄을 쳐서 따라가고 있어요 자 쭉 가면서 네 안녕히 가세요 우와 얘들아 지나가 해피할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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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피할로인 해피할로인 원하는 색깔 가져가는데 하나 가져가세요 네 자 차례차례 감사합니다 해피할로인 가세요 가자 앞으로 자 주 쓰세요 해피할로잉 안녕 우와 여기 귀신의 집이다 귀신의 집이다 여기는 해피할로잉 와 여기 무서웠다 여기는 자 하이 나가자 아빠가 왔어요 아빠 왜 울어요 왜왜왜왜왜왜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삼촌 여기있어 울 아빠 아빠 데려줄게 너무 잘 쐈어 또 한 번 받았어 됐다 이제 끝 여기 안에도 있는데 여기도 맞다 자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는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사탕 그 다음에 각 집에서 준비해온 사탕들이 전부 다 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탕을 애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로 해서 할로윈 행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좋네요 진짜 세기 같다 이렇게 할로윈 행사에 대한 영상을 이쯤 마무리 짓고요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할로윈 되시고 이상 하이 아빠였고요 저희 모두 우리 모두 슬기로운 여가생활 하세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 bel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